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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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청단노름은 예천의 음주에서 시작한 무언의 탈노름입니다 저희 청단노름은 6개 마당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첫째 마당은 광대북놀음, 둘째 마당 주지놀음, 셋째 마당 지원놀음, 넷째 마당은 양반놀음, 다섯째 마당 중놀음, 여섯째 마당은 무덕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승 및 보존을 위하여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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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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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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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